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 먹방을 혼밥을 할 건데요. 제가 이때까지 엽떡 먹고 응떡 먹었잖아요. 오늘은 신전 떡볶이입니다. 좀 전에 빈속에 먹으면 진짜 속을 다 버릴까봐 우유를 먹었어요. 신전 치즈김밥은 컵밥하고 오뎅튀김. 오뎅튀김 하나, 오뎅튀김 하나 시켰어요. 네, 저 오뎅떡볶이 제일 매운 바다구요. 네, 그다음에 신전 치즈김밥이랑 참치마요 컵밥 하나랑요. 오뎅튀김 하나, 그다음에 무듬튀김 하나요. 네, 맛있어 먹으세요. 어? 음료도... 쿠키씨 하나 드려요? 네네. 점심 15,500원. 신전에서. 짠! 짠!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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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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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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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계란 ㄹㄹㄴ ㄹㄹㄹㄴ 추억을 거짓말고 있어 ㄹㄹㄹㄴ 패타임 다시 생각해볼까 ㄹㄹㄹㄴ ㄹㄹㄹㄹㄳ ㄹㄹㄹㅆ ㄹㄹㄹㅇ ㄹㄹㄹㄹ ㄹㄲㄹㄹek 제가 한 말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떡, 신전, 엽떡 다 먹었잖아요. 매운 거는 응떡 1위, 2위가 엽떡, 3위가 신전떡볶이고요. 맵기로는 이런데 제 입맛에는 신전이 제일 맞았고 약간 달달한 국물 떡볶이 맛? 그리고 사이드 튀김이나 이런 것도 신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딴 데보다는. 이로써 맵다는 응떡, 엽떡, 신전 세 가지를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매운 떡볶이가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좋으신 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